네 증시 파워탱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가진 만한 이슈들 두 개를 뽑아서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이슈 파워 시간입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오늘 우리 증시의 이슈를 분석해 주실 손님을 모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맨날 아침 개장 때 보다가 시간이 약간 지나서 여유 있게 매니까 저희 마음도 한결 좀 편안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각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영상에서 보여줬던 이런 거 정말로 여러분께 개장 시작하고 한 시간 뒤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슈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이 이슈에 여러분들이 가장 이목이 쏠려 있고 심리와 마음 정신이 모두 여기에 쏠려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권혁중 평론가와 다뤄볼 이슈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전망 10조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 주식시장과 삼성전자의 주가가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저마다 목표 주가와 그리고 전망치를 높여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2분기 반도체 사이클에 진입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영업이 시조원 가능할 수 있을지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역시 삼성전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내일 모레 정도 아마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삼성전자가 실적 좋게 발표를 할 것인가 10조 원 정말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는 좀 답답하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권혁중 평론가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일단은 삼성전자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니면 올해 초까지만 해도 8조 원 뗄 것이다 이랬는데 이제는 9조 원은 거의 다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10조 원 넘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실제 컨센서스가 계속적으로 올고 있는 걸로 팩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투자 회사들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라든지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팩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연초만 해도요. 사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한 8조, 한 5천 원 정도로 받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말 그대로 9조, 10조도 바라보는 투자 회사들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 정만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5일 기준으로 한 금융정보업체에 따르면 매출이 한 60조, 8천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9% 상산 수치고요. 영업이익이 한 8조, 8천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같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5일 전보다 매출액은 한 0.8%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5일 만에 매출액의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한 3%포인트 정도 더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마다 지금의 삼성전자의 컨센서스의 전망치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금융권에는 또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죠. 아시겠지만 어제 뉴욕 증시 크게 올랐던 이유 아시겠지만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한 91만 주 정도 넘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더 우호적으로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반응했던 것처럼 시장에서 만약에 삼성전자의 컨센서스를 우회하는 정말로 상승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우호적인 추치가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까지 빨리 실적 전망치들이 막 변했던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이러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증거사들이 과열됐다고 해야 되나요? 삼성전자의 컨센서스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며칠마다 바꾸고 계속 높이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다들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게 한편으로는 또 주식 시장 계속 보니까 약간 불안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실적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못 미치면 또 실망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삼성전자의 컨센서스의 기대치는 선 방영되기 때문에 사실 뭐 당장 이제는 내일 모레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실 때는 컨센서스에 대한 중요치를 항상 보셔야 되겠죠. 그전까지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 선 반영해서 투자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식 시장에는 아마 이러한 호재들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컨센서스를 올리고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낸 증권사 같은 경우는 9조 5천억 원 정도, 9조 6천억 원 정도 계속적으로 컨센서스를 높여가고 있고 해외 쪽의 투자은행이라든지 투자업계에서는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평균치를 봤더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한 61조 9천6백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중요하겠죠. 45%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증가한 구조한 3천억 원에서 5천 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모든 전망치는 우상하고 있다. 한마디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점들이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말씀드립니다.